안녕하세요. 브리즈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구된 차량은 아반떼 CN7 차량인데요. 저희 브리즈코리아에서 세라미 언더코팅, 그리고 PPF, 유리막코팅 이렇게 세 가지 시공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요. 보통 차량을 꾸미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성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차주분께서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도 요즘에는 차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외관 보호도 중요하지만 하부 보호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반떼 CN7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 출고된 지가 이틀 된 차량이에요. 하부를 한번 가까이 보시면은 주행해 오면서 커버류가 없는 자리를 각종 오염물질이 묻어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부 커버는 있지만 하부 커버류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엣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습니다. 저희가 하부를 탈거하고 이런 오염물질을 전부 다 알코올 세척을 진행할 거고요. 알코올 탈질, 그 다음에 녹화는제 적용, 그리고 마스키 및 커버링이 완료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CN7 세라미 언더코팅 시공 전 전처리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처리 작업으로 시공해서 안되는 부위들 전부 다 마스키 및 커버링으로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용접 부위들은 전부 환원제를 적용해드렸습니다. 모든 전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한번 시공된 모습을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미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건조된 화보 모습입니다. 지금 화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매끌매끌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화보의 오염물질이나 열마칼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마스킹을 해놓은 거예요. 볼트류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사이즈에 나중에 추후에 정비해야 될 때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이렇게 볼트류를 전부 마스킹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좀 있다가 전체적으로 마스킹 커버링이 제거가 되면은 이 부위들은 저희가 알루미늄 코칭제로 슈딩 처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전처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홀 안쪽 사이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이너왁스를 빠짐없이 시공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줄줄 흘러들일 정도로 너무 많이 쌌죠? 줄줄 흘러들어질 정도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앞에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이너왁스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을 모두 제거를 할 거고요. 저희가 모든 마스킹 및 커버링을 전부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알루미늄으로 코칭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볼트류 알루미늄 코칭제로 전부 다 슈딩 처리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이나 서우 프레임 모두 다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부 엣지 보시면은 엣지 부분들도 다시 이쪽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 바깥쪽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하부 전체적으로 모든 스틸 브이 시공이 완료되었고 핸드 안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짐없이 모두 두포가 된 상태입니다. 아반떼 CN7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작업은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제작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어떤 시공을 받으실 때 좀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시공을 받으시면은 아마 뭐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업체에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 타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온 차량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팅이 예를 들어서 시공해야 될 곳을 정확히 시공해야 되는데 커버류가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들 안 돼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주분들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차주분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시고 시공을 받으신다면 후회 없는 시공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CN7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각종 커버류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언더코팅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9로 전화주셔서 분이랑 상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고퀄리티 시공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